백균님 사연입니다. 우리 동네의 영물 마승이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마삼님 방송을 자주 챙겨보는 구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동네 사람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영물을 제보해보려고 합니다. 마승이라고 불리는 영물인데 동네 어르신들 때만 해도 밤에 많이 출몰했다고 하다군요.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길 이 마승이와 마주쳤을 때는 절대로 눈을 쳐다보면 안 된다고 합니다. 눈을 보게 되면 바로 홀려서 산으로 끌려가게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도망을 가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뛰어서 도망을 가면 마승이가 그 사람 위로 제주넘기로 뛰어넘어 앞으로 온 다음 강제로 눈이 마주치게 된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주넘기로 사람 머리 위로 뛰는데 그렇게 두 번을 넘나들면 그때는 마승이에게 완전히 홀려버린 거라고 하더군요. 또한 마승이는 열두 가지의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마승이는 장산범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승이는 털이 검은색인데다 송아지만은 크기로 산신령이 보낸 거라고 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마승이와 마주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하실 텐데요. 마승이와 마주쳤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한 채 가던 길을 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승이가 뒤에서 쫓아와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는데 이는 마승이가 그냥 집까지 데려다주는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마승이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바로 저희 아버지께서 학창시절 때 겪었던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놀다가 동네 친구와 함께 집까지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는 집으로 가는 버스가 없어서 가까운 동네까지 버스를 타고 거기서 걸어 다니셨죠. 그러던 중 갑자기 산쪽 풀숲에서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아버지 친구께서는 그냥 가자고 하셨지만 아버지께서는 혹시 모르니 확인이라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그 풀숲 쪽으로 갔습니다. 울음소리가 나는 쪽은 어둡고 거리가 있어 잘 보이진 않았지만 뭔가 움직이는 검은 뭉텅이가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그게 마승이인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 주위에 있던 얼어서 단단해진 흙덩이를 주워 던졌는데 그때 거대한 짐승 같은 것이 두 발로 일어섰습니다. 아 이게 마승이구나 그렇게 마승이란 걸 깨달은 아버지께서는 빠른 걸음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 모습에 친구도 상황 파악을 했는지 함께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빠르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마승이가 자꾸 쫓아오는 느낌이 들었고 절대로 뛰면 안 된다는 걸 어르신들께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지라 돌아보지도 못하고 계속 걷기만 하셨답니다. 걷는 동안 얼마나 심장이 뛰고 또 넘어질까봐 조마조마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빛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가로등 같은 것도 없어 달빛 하나에만 의지한 채 걸어가야 했으니 말도 못할 공포였겠죠. 그렇게 앞만 보며 걷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팔에 돌이라도 달아든 듯 천금 만근인데다가 어둠 속에서 자꾸 물체가 일렁이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겨우 집에 도착해 대문을 걸어잠그고 대문 틈 사이로 슬쩍 밖을 보았는데 멀리 어둠 속에서 마승이의 두 눈만 빛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걸 계속 쳐다보니 정신이 몽롱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마승이는 마치 문틈 사이에서 아버지께서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주시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친구분께서 자신도 보겠다며 아버지를 툭 쳤고 아버지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깨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음에도 식은땀으로 인해 등은 축축해져 있는 상태였고 아버지 친구분께서 문틈으로 밖을 볼 때는 이미 마승이는 사라지고 없었다고 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